이번 영상에서는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조 해석을 하는지 정말로 간단하게 파트부터 리절드 보기까지 총 12단계를 통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캔틀리버로 짓고요. 3D의 디포모블 솔리드 익스트루션. 스케치를 하는데 먼저 단면적을 만들고요. 이거를 익스트루드를 해서 3차원 빔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머티리얼 지정인데 일반적인 스틸 재료인 엘라스틱 머티리얼을 보유하겠습니다. 210GPa과 0.3 보아송 레이셔 섹션은 머티리얼 스틸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사인을 하고 Assembly는 파트가 하나니까 파트 하나에 Dependent Mesh로 선택을 하고 스텝은 Static General를 선택을 하고 Non-Linear Geometry를 켰습니다. Increment는 초기 속도만 0.1 타임스텝으로 조정을 했고 Field Output과 History Output은 Default로 놔뒀습니다. Boundary Condition은 빔 엣지를 Fix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oad는 Constraint Force로 또 빔 반대편에 Node에 직접 Nodal Force 형태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esh를 할텐데요. 먼저 파트를 선택을 하고 Global Seize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Mesh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거죠. 그리고 Element Type을 지정을 할텐데 Element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3D 스트레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쪽으로 오르는 Linear의 Income Pattern 모듈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Mesh가 되었죠. 자 Mesh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Job Submit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ob으로 가서 모델을 선택을 하고 Submit을 눌러줍니다. 자 보면 Input 파일이 던져졌고 Run이 되다 이제 계산이 완료가 됐죠. Result를 보면 Displacement를 보았구요. Deformed Scale을 조정하면 과장되게 보거나 작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스를 한번 볼까요? S33이 Tensile과 Compressive Stress를 볼 수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